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4조 6,1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.4% 늘었습니다.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. 이 중 오프라인 매출은 7조 6,500억 원으로 14.5% 늘었고, 온라인 매출은 16.4% 증가했습니다. 유통업체 매출 증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나들이객 증가와 추석 명절 준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유통업체별로는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24.8% 늘었고, 대형마트도 약 10% 증가했습니다.